평택이 지역구시인데 지역 활성화를 위한 캠프 험프리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노력하고 계십니까? 캠프 험프리스는 팽성읍에 위치하고 있고요. 미국의 해외기지 중에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미군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고요. 미군의 전체 면적이 약 430만평 정도로 이 면적이 여의도의 5.5배에 달하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곳에는 미8군사령부라든지 유엔군사령부 그리고 주한미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등이 현재 주둔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군과 미군가족 약 4만 5천여 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작은 미국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그렇지만 미군과 한국인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지금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요. 주거, 환경, 교육, 예술, 문화, 여가 모든 부분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들이 한국을 느낄 수 있는 K-POP이라든지 음식문화 그리고 전통문화 이런 것들을 미군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미군이 평택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공생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원평동과 신평동의 시민체감형 도시재생 추진도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인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평택역과 평택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원평동과 신평동은 경기도 남북권의 교통중심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택의 다른 곳에 신도시 조성과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해가지고 구도심으로 분류돼서 슬럼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위한 현안들이 현재 산적해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은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거점시설과 일부 기반시설을 정비한다고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끝나더라도 해당 지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출구전략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과 평택시 차원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찾고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고덕동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시설을 갖춘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죠. 고덕 신도시가 3단계로 나뉘어 있고 현재 2단계까지 완성됐지만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고요. 지금 고덕은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시설을 갖춘 삼성전자가 입점해 있고 그리고 고덕 신도시가 3단계로 나뉘어서 조성되고 있는데 현재 2단계 완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나 교통이나 생활 인프라 구축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삼성 산단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의 유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이나 주차, 상업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해서 도시의 질서가 무너질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3단계가 2025년에 완성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지금 현지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3단계 안에 지어지는 역사문화공원이나 복합 레저 유통단지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 등이 들어올 계획인데 지금 현재 알파 탄약고 이전 등의 문제로 인해서 현재 도시 조성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알파 탄약고 이전 문제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지난 6월 21일 미군 측과 알파 탄약고 부지 이전에 정격 합의했고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 후에 토양오염정화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공해지를 반환받을 계획을 시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도 모니터링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들에게 당부 말씀과 함께 향후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도의원에 출마하면서 사회복지 분야의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계층과 약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지역들에 온기를 불어넣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보여주는 모든 결과물들이 도시의 성장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양적 성장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 몰입되어 있다 보니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 성장도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생활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온기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고 늘 머릿속에는 부모들이 생각하는 진짜 양육과 보육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진짜 그들의 미래 그리고 주민들이 바라는 진짜 행복 지역에 필요한 진짜 상생을 위해 부족하지만 1년 동안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민과 평택시민을 위해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소외계층과 약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늘 정의로움으로 변화의 작은 불씨가 횃불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늘 어려운 사람들과 어려운 곳에는 제가 있음을 경기도민과 평택시민이 알 수 있도록 늘 공감하면서 낮은 자세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용 경기도의회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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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